체력이 곧 돈이다. 큰 물이 들어오니 불을 저을 준비를 하십시오. 2024년 양력으로 5월 뱀띠 운세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뱀띠 운세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1989년 기사생 뱀띠는 협경사를 맡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사랑도 하고 돈도 벌고 5월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을텐데요. 기혼자는 부부 사이가 더욱 좋아지실 거고요. 미혼자는 킹급빛으로 물들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모를 화려하게 꾸밀수록 애견이 더 강해지니까요. 5월 한 달만큼은 치장하는 데 신경을 쓰시면 좋겠네요.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더라도 한껏 꾸미고 가십시오. 5월은 천지 복록이 나를 향하는 달입니다. 또 애정운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재물움도 슬금슬금 들어오는데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세금 혜택이나 또 이 부모님의 상속 계획을 고려하여 명의의 이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또 주식을 투자하거나 빵을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이것 또한 내 이름으로 손을 대야 좋습니다. 부동산 매입은 개인의 재정상태와 미래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매입할 경우 각자의 재정 기여도와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대학서에 서명하십시오. 이러한 재무계획은 다른 사람과 머리를 맞대면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걸 말할까 말까 혼자 골머리를 섞이면요. 속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과 속을 활짝 터놓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업은 살짝 떨어지는 시기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흐름이 아니니까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결정은 뒤로 미루고 지금의 이치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77년 정사생 뱀비는요. 일희일비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중한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어려움이 내 발목을 남는데요. 예를 들면 대출 문제가 올해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수 있고요. 작년에 승진을 못하여 올해까지 업신여금을 당하거나 마음고생을 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족들도 썩 도움이 되지 않아 고독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판단력이 떨어져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현실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인 관리가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분명히 생깁니다. 일단 양력 5월에는 승진운이 있습니다. 위기를 발판삼아 도약할 기회가 있고요. 또 이사를 하면 딱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요. 환경을 바꾸어주면 막힌 운이 뻥 뚫리면서 이 기운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정사생의 운기는요. 1년의 중반을 넘어가며 운세가 길하게 바뀌는데요. 5월의 시작부터 중순까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행운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는요. 세상아 덤벼라 하는 마음으로 추진하십시오. 초반을 잘 닦아주면 중반부터는 일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이어서 1965년 을사생 뱀띠는요. 아주 분주하고 다사합니다.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주면 안 되냐? 나랑 사업 한번 같이 해볼래? 5월에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감투의 제안도 많이 받으실 거고요. 동업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상황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을사생은 5월에 이사람과 상호 협조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상부상조 이심연심 대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성의껏 도와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때 인맥을 잘 쌓아두시면요. 서로 덕을 볼 일이 많아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은 어떨까요? 많이 돌아다니는 만큼 금전도 당연히 따라오는데요. 체력이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물이 들어왔는데 노를 저을 힘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평소에 이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요. 감당하기 힘든 일은 애초에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명심하십시오. 5월은 체력전. 체력이 따라주는 만큼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이어서 1953년 개사생 뱀띠는요. 행복을 나누면 따따불이 되는 운세입니다. 허리띠를 졸라하며 살아온 보람이 있는 달입니다. 금검전략하여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비로소 얻는 기쁨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운행집이 아닌 내 집이 될 수 있고요. 1억 2억 목표했던 목돈들을 모아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실 겁니다. 이 운세는요. 돈을 벌어들이는 것 자체보다는 자산을 축적하여 곶간이 든든한 형세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수록 다복해집니다. 무조건 돈을 퍼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성심성의껏 도와주면 좋습니다.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뒤늦게 인생의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또 개사생은 천천히 발복을 하는 편인데요. 오르막길을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올랐습니다. 값진년에는 명예도 갖추고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졌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현재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요. 관제수가 살짝 발을 담갔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계약서를 쓸 때는요. 필히 조심하시고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게 극성이니까요. 스팸문자,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이한 시간 함께해 주신 뱀띠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계시면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ja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